그래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잘 아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매일 오전 4시 50분 에 시작해 가지고 한 2시간 이상 정도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 준비 하는 데 6시간에 8시간 정도가 들어가 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수도성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일정들은 대부분 다 이것 우선순위를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밤에 여러분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보다 의사분들이 훨씬 더 고될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바이탈학과는 오전 6시간 이러면 대부분 출근 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다루니까 얼마나 또 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저는 제 자신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어떤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대략 머릿속에 다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그냥 그냥 제가 넘기지 않고 그분들 이야기를 자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 이해를 듣 는데 외과 의사를 남편으로 분께서 글을 남기신 겁니다. 이렇게 이 글을 남겼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24시간 동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아마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외과 의의의 아내로 수십 년을 지켜본 모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 박사님이 정확히 파악하시고 계십니다. 매일 수술하고 환자 보고 연구하며 점심도 10분 잠깐 먹고 진로에 임합니다. 특히 외과 의인은 한밤중에도 병원에 달려가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전화기를 옆에 두고 환자 보고를 계속 받으며 24시간 풀 가동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한득수 총리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의 전부를 다 그 일에 투입하여야 되는 겁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전부를 걸어야 여러분들 그게 유지가 되는데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일 겁니다. 제가 이런 개탄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분이 이야기를 착하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겠지만 옛날에는 삐삐를 차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침실에 있으면서도 계속 범위가 연락을 지하간 것을 수없이 봤을 겁니다. 토요일 진로는 물론이고 일요일에는 주로 학회를 가서 발표하거나 새로운 의료 연구를 위해서 평일 저녁 일요일 끊임없이 세미나미 학교 다니며 공부를 하고 다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의로 의료의 길을 몇 십 년 걸어왔지만 공부는 여전히 끝이 없습니다. 공박사님 설명처럼 정말 단순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게 의사들 필수 의료 분야의 종사는 의사들의 삶인 겁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선거를 보면서도 실망했지만 의사들 질타하고 욕을 퍼붓는 대중들 보면서도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냐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냐 이야기죠. 요즘처럼 자기 시간을 중시하는 사이에 오버타임만 해도 큰일 나는 줄 아는 시대에 이렇게 24시간을 바친 삶을 월급으로 가늠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나는 이분 말씀을 듣기 전에 의사들이 이렇게 산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현대 아산병원에 여러분들 유명한 외과의사분이 심장 같은 외과의사분이 점심 잡수 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량 사고로 돌아가시는 법을 그렇게 제가 애통해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한 사회가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이 사람을 잃어서 되냐 이야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이게 전공의 삶도 그럴 것이고 전문의 삶도 그럴 것이고 다음에 개업의 삶도 그럴 것이고 대학 교수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넉넉한 보수는 줄 수가 없지만 적정 숫가를 보장해야 되고 존경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부가 나서 가지고 그냥 마녀사냥을 하듯이 그렇게 때리니까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 참 실망을 하겠습니까 계속됩니다. 아마 근무 시간을 비례해서 수입을 생각한다면 매우 저조한 수준일 겁니다. 평생 공부하고 히포클라테스라는 올가미만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이 되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살릴 때는 우리의 영웅이라고 했던 의사들이 일제 살고 나니까 범죄자가 되는 겁니까 정부도 민도도 많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건 비단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이고 이런 방식이라면 의로 분야의 이런 톡당 같은 문제가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하될 수 있음을 헤아리아 될 겁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분야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원인이 진단이 되고 나면 솔직 담백하게 처방을 적용해서 여러분들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께서 재임하는 2년 동안 대한민국은 4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4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윤 대통령께서 뭉갠 겁니다. 일부 소수 이름 깨어있는 국민들이 그토록 절규함에도 불구하고 원인 자체를 이름 깔아 뭉개 버린 겁니다. 이번에는 뭘 한 겁니까 원인 자체를 거짓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눈에는 용서받기가 힘든 겁니다. 저는 검사가 그렇게 살아와서 출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갑내기로서 보게 되면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한 달을 지켜본 것도 아니고 2년 넘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절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절제돼서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사에 앉았으면 뭡니까 그냥 틀어놓으면 뭡니까 얼마나 심한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거짓으로 국민을 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사람을 다 쏘길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머리 위에 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국민을 쏘기는지 그리고 본인이 실책이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뿌리는지 스스로 택한 국민들이 하지만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대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재병 씨 보고 대통령 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국민들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미심쩍지만 표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글은 참 중요한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전공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평생 동안 어떤 삶을 사는지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이 좀 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문가들 제대로 전문가들 삶이 이런 겁니다 긴장을 한시라도 이렇게 아마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분 글 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공이 부모입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정충돌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 돌아선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또 육두문자를 여러분들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 돌아오지 마라 안 돌아올 겁니다 안 돌아오면 그 다음 여러분들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이 이루지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이 2025년도 2000명 입학 정원 구체적으로 1500여 명이지만 그걸 협상 테이블에 놓고 서로 여러분들 면을 세우는 사회에서 합의를 보고 2026년부터는 과학적 주계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25년도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 정원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께서 무슨 감을 잡아가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감을 여러분들 얻어가지고 결정했는지 모르겠던데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에 제항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인 겁니다 과학적 근거에 여러분들 없는 그런 정원정책이나 제도를 어떻게 국민들이 이름들 대지 개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최상위 의과대학생들은 탈한국 할 겁니다 한국을 떠나는 거죠 우매한 다수 국민들의 그릇된 판단과 이기심 때문에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었습니다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라고 국민의 목숨을 갖고 장난친다고 공개의 몰매를 때리니 이것은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문가 집단인 의대 교수들은 2천 명 정원하면 교수 자리가 굳건해지는 건데 반대한다면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닫고 정말 백창호 리더입니다 그냥 백창호가 아니죠 악한 거죠 2월 1일 날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할 때는 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은 훤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뭡니까 밀어붙이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에 검찰총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은 선거부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 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깔아뭉개는 겁니다 본인이 의과대학 정원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깔아뭉개는 겁니다 내가 누구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인데 그 사람의 지도자를 보고 여러분들 그거를 파악을 자조로 못하면 국민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논의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를 좋게 볼 것입니다 존경은 안 하겠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어느 수준인 걸 다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이 중도에 회군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뭡니까 거짓말을 계속해서 우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정직한 정책을 썼으면 2026년에도 2천명 증가하시거나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2027년에도 그런데 2026년이나 2027년에는 협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포스럽습니다 그래도 환자를 두지 않은 분들은 괜찮을 겁니다 환자를 두신 분 그리고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정말 오금이 지는 경험일 겁니다 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윤 정부는 의료 사태로 탄핵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 끝까지 가겠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생각보다 무지해서 놀랐습니다 뭐 그렇게 저는 놀라진 않았습니다 뭐 원래대로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몰랐겠죠 뭐 검사 시절에 여러분들 검사 15들은 다 명령하면 착착착착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고위직들로 돌아다니게 되면 취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윤 대통령께서는 마이크만 잡으면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자기 확신이 강하고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식이 있어가지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면서 마음고생을 해봤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전공의와 의대식은 mj세대입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면 일을 안 합니다 mj세대를 고용해본 사람이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50대든 60대든 간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검시할 겁니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하들을 mj세대를 여러분들 데리고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아 저 세대는 이런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득수 총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mj세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일생을 통해서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라 전공의 돌아와라 부산왕 돌아와라 의대생 돌아와라 부산왕 아무리 외쳐봐야 젊은 사람들이 야 이 꼰대들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언젠가 박단 전공의 여러분들 회장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여러분들 헤어졌죠 아마 해놓고 계속 일장 훈시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나라가 발전해도 국민의식은 저렴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논술이나 토론 등을 교육에서 강조했지만 그것은 자기 합리화 교육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무식할 줄이라 몰랐습니다 저 정도의 무지문흥이면 거의 범죄자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 조금 동갑내기로서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전혀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본인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저는 제가 똑똑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경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방송 내용을 왜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전화 간에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해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대략 상상은 할 수 있고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의료인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경험을 하면서도 의료인에 대한 추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심히 진로 안 하는 겁니다 대학병원 교수 이제 과로로 쉬었다 열었다 쉬었다 열었다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공의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학병원 도산합니다 병원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미 미래 세대가 대학병원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는 세금으로 메워야 될 겁니다 세금만 들어가고 정상화가 안 된다 다 필수의료 인력들이 도망가서 전문의를 고용해야 되는데 전문의를 고용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여러분들 병원 경영에 더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출산으로 점차 돈이 안 들어올 것이고 세금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섬세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사태를 꼬이게 만들고 또 그 꼬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번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걸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4개월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딴 게 없는 겁니다 돌아와요 전공의, 돌아와요 의과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헤어질 결심을 이미 했습니다 마음을 정한 겁니다 푸른 병풍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진로하든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한 마음 어떤 직업을 향한 마음 국가를 향한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임이와 전문의들은 헤어질 결심을 하는 중입니다 전체 지휘 국가와 파시즘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나 조기용 여름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박민세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돌아선다는 걸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마음이 돌아선다는 걸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왜 마음이 들어서냐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건 당이고 현실은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 돌아선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다시 돌리겠습니까 옛날에 젊은 나라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대왕 마음이 돌아선다면 그걸 끝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2024년 의로 붕괴와 함께 정권도 붕괴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틀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남편을 외과의사로 둔 한 여러분들 아내가 한 이야기를 갖고 오늘 이 방송을 시작을 한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국사회가 이번에 저지른 그런 일들은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지금도 이런 그런 악담과 저주가 시문을 도배하는 걸 보게 되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만정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고 그 다음에 전공의들의 숙가 문제나 처우 문제 같은 부분이 동시에 해결되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이미 못을 박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미 스스로 2